11화 줄거리 미래가 지속됨에 따라 엠마는 더욱 노골적이 되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저도 모르게 일말의 권태를 느끼면서도 애정행각을 멈출 수 없다. 엠마는 그동안 재정상태를 샤를에게 숨겨왔지만 끊임없이 레르에게 압박을 받고 차압이 들어오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결국 레옹에게 돈을 빌리려 한다. 좋은 날씨였다. 태양이 하늘에서 빛나는 밝고 으슬으슬 추운 3월의 하루였다.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은 루앙 시민들은 즐거운 듯 산책하고 있었다. 엠마는 성당 앞 광장에 다다랐다. 마침 저녁 기도가 끝났는지 사람들이 3개의 문에서 마치 다리 밑에 3개의 아치 사이로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성당재기가 바위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엠마는 불안을 느끼면서도 희망에 차서 넓은 본당으로 들어가던 나를 떠올렸다. 그때는 자기 앞에 있는 그 큰 본당도 자기의 사랑만큼 깊지는 못했다. 엠마는 베일 속에서 흐느껴 울며 거의 실신할 듯이 되어 비틀비틀 걸어갔다. 위험해! 조금 열린 어느 저택의 대문 안에서 누가 소리쳤다. 그녀가 걸음을 멈추자 검은 말 한필이 아슬아슬하게 옆을 지나갔다. 마른 이른마차의 채 속에서 안간힘을 썼다. 담비 외투를 입은 신사가 몰고 있었다. 누구더라. 어디서 본 얼굴이다. 마차는 계속 달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아, 그분이다. 자작이다. 엠마는 돌아보았다. 그러나 거리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너무나 맥이 빠지고 슬픔이 복받쳐서 쓰러지지 않으려고 벽을 잡았다. 얼마쯤 지나자 그녀는 그것이 자기의 착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정신이 몽롱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나 밖에서나 모든 것이 그녀를 버렸다. 그녀는 자기가 파멸하여 깊디깊은 시면 속으로 마구 굴러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래서 붉은 십자여간에 닿아 낯익은 오메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거의 기쁨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 오메는 산에서 산 커다란 약상자가 제비에 실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줄 선물로 로앙의 명물인 슈미노 빵을 여섯 개 사서 비단 손수건에 싸들고 있었다. 오메 부인은 터번형의 이 뭉툭하고 작은 빵을 무척 좋아했다. 사람들이 사순절에 짭짤한 버터를 발라서 즐겨 먹는 빵이다. 야만시대 음식물의 마지막 유물로서 그 기원은 아마도 십자군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옛날 용맹스러운 노루마닌들은 누런 햇불 아래서 식탁에 놓인 이프크라스포도주 항아리와 큰 돼지고기 덩어리 사이에 놓고 사라세닌의 머리라도 뜯어먹듯 이 빵을 입안 하나 가득 넣고 배가 그득 차도록 먹었던 것이다. 약제사의 아내는 이가 나빴으나 용감한 노루마닌처럼 이 빵을 잘 먹었다. 때문에 오메시는 시내에 갈 때마다 아내를 위해 마사크르 거리에 큰 빵집까지 일부러 가서 이 빵을 사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 아 이거 반갑습니다. 오메는 이렇게 말하면서 손을 내밀어 엠마가 제비에 올라타는 것을 거들어 주었다. 그리고 그는 그물 선반에 가죽꾼에 빵을 달아매고는 모자를 벗은 다음 팔짱을 끼고 명상에 잠겼다. 나폴레옹이 무색한 자세였다. 조금 후에 여느 때처럼 고개에 장님이 나타나자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당국이 아직도 이따위 거지를 그냥 두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단 말이야. 이런 건달은 당장 감금해서 강제노동이라도 시켜야 해. 문명의 진보는 맨날 가도 거북이 걸음이야. 우린 아직도 야만 속에서 쩔쩔매고 있어. 장님이 모자를 내밀었다. 그것은 못이 빠져서 흔들흔들하는 커튼처럼 마차 창문에서 흔들거렸다. 연주창의로군 하고 약사가 말했다. 그는 거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 처음 보는 것처럼 각막이니 불투명 각막이니 공막이니 암모니 하는 용어를 주워 섬기더니 아주 친절한 채 하며 맹인에게 물었다. 그런 나쁜 병에 걸린 지 꽤 오래됐지. 선술집에서 술이나 퍼마시지 말고 조리를 잘 해야 해. 그리고 고급 부도주와 고급 맥주와 고급 불고기를 먹으라고 권했다. 장님은 늘 부르는 노래를 계속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는 거의 백지에 가까운 것 같았다. 오멘은 마침내 지갑을 끌렀다. 자, 일수 줄 테니 이 리아를 잔돈을 주게. 그리고 내가 말한 주의사항을 잊지 않도록 하게. 그러면 틀림없이 몸이 좋아질 테니까. 글쎄, 그럴까? 하고 마부가 큰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약사는 자기가 조제한 소염 연고로 꼭 치료해 보이겠다고 큰소리쳤다. 그리고 자기 주소를 가르쳐 주었다. 시장여 오메 약국하면 다 알지. 이봐, 그 담내로 제주나 부려. 하고 마부 이베르가 말했다. 장님은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머리를 뒤로 젖히고 푸른 눈알을 대굴대굴 굴리면서 혀를 내밀고 두 손으로 배를 쓰다듬으며 굶주린 개 같은 둔한 울음소리를 냈다. 엠마는 기분이 나빠져 어깨 너머로 5프랑짜리 금화를 던져주었다. 그녀의 전재산이었다. 그녀는 돈을 던지는 것이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마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갑자기 오메는 창밖으로 몸을 내밀고 고함쳤다. 전분이나 우유류는 먹으면 안 돼. 털옷을 입고 상처는 노가주 나무 열매를 태워서 연기를 쏘여라. 알겠나? 눈앞에 펼쳐지는 낯익은 풍경을 보고 있으려니 엠마는 차차 고통이 사그라지는 듯했다. 몹시 피곤했다. 이윽호 정신이 아득해져서 거의 반수면 상태로 집에 닿았다. 될 대로 되라지 하고 엠마는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쩌면 갑자기 이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레르가 갑자기 죽을지 누가 알겠는가. 이튿날 아침 그녀는 아침 9시쯤 광장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시장 가까이에 사람들이 모여 기둥에 붙인 커다란 벽보를 읽고 있었다. 쥐스탱이 경계석 위에 올라가 벽보를 찢으려고 하는 것이 보였다. 마침 나타난 경관이 그의 목덜미를 잡았다. 오메시가 약방에서 뛰어나왔다. 르 프랑소아 부인이 사람들 한가운데서 뭐라고 짓거리고 있는 모양이었다. 마님, 마님! 펠리시테가 뛰어들어오면서 소리쳤다. 큰일 났어요. 한현은 잔뜩 흥분하여 진문에서 뜯어온 누런 종이를 엠마에게 내밀었다. 엠마는 그것을 보고 자기 집의 동산 전부가 경매에 붙여졌다는 것을 알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한여와 여주인은 서로 아무런 비밀이 없는 사이였다. 잠시 후 펠리시테가 한숨을 쉬었다. 만약 제가 마님이라면 기우맹 씨를 찾아가 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이 반문은 이런 뜻이었다. 넌 그 집 하인과 친해서 그 집 내용을 잘 알터인데 혹시 그 집 주인이 이따금 내 얘기를 하든 네 찾아가 보세요. 잘 해결이 될 거예요. 엠마는 외출 준비를 했다. 검은 옷을 입고 검은 구슬을 박은 모자를 썼다. 광장엔 여전히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살짝 개울까 우솔길로 해서 마을을 벗어났다. 그녀는 갑분숨을 몰아쉬며 공중인 기우맹 씨 집 앞에 도착했다. 하늘은 잔뜩 흐려서 눈이 날리고 있었다. 초인종 소리를 듣고 빨간 조끼를 입은 테오도르가 현관 돌충계에 나타났다. 그리고 아는 사람이라도 대하듯 친근하게 문을 열고 그녀를 식당으로 안내했다. 커다란 도기난로가 움푹 들어간 벽 가득히 가지를 뻗은 선인장 아래에서 소리내며 타고 있었다. 떡갈나무교를 나타낸 벽지에는 검은 액자에 낀 스티벤자 에스메랄다와 쇼팽이 그린 포티파르가 걸려있었다. 준비가 다 된 식탁과 은으로 만든 두 개의 풍로, 수정으로 문 손잡이, 모자이크로 된 마룻바닥과 가구들이 모두가 영국식으로 매우 청결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유리창의 내 구석은 모조리 생유리로 장식되어 있었다. 우리도 이런 식당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하고 엠마는 생각했다. 봉중이는 종료나무 무늬가 있는 실내보 앞자락을 왼손으로 여미며 들어왔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 밤색 벨벳 모자를 벗었다가 다시 부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삐딱하게 썼는데 모자 밑으로는 뒤로 벗어진 대머리를 싸고 있는 새술의 금발끝이 살짝 늘어져 있었다. 그는 의자를 권한 뒤 몇 번이나 실내를 사과하면서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저 청이 좀 있어서 무슨 일입니까? 들어봅시다. 엠마는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기호맹은 그 포목상과 몰래 결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저당 의뢰를 받으면 그 자본을 이 상인으로부터 융통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기호맹은 이 어음의 복잡한 내력을 엠마 이상으로 잘 알고 있었다. 그 어음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액수였으나 여러 사람이 이설을 하고 또 각 어음 사이에는 상당히 긴 지불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끊임없이 갱신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포목상 레르가 자기 동네에서 지독한 놈이라는 소리를 듣기가 싫어서 친구인 뱅사르에게 의뢰하여 그 이름으로 필요한 소송을 일으켰던 것이다. 엠마는 이야기하는 도중 가끔 레르를 비난하는 말을 섞었다. 그것을 듣는 공중이는 가볍게 맞장구를 쳤다. 그는 갈비를 뜯고 홍차를 마시면서 하늘색 넥타이에 턱을 파묻고 있었다. 그 넥타이에는 짧은 금사슬에 달린 두 개의 다이아몬드 핀이 꽂혀있었다. 그는 어딘가 모호한 기분 나쁜 미소를 띄고 있었다. 그는 엠마의 발이 젖어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좀 더 난로 앞으로 다가앉으십시오. 발을 더들고 그 도기에 대십시오. 엠마는 도기 난로를 더럽히지 않을까 겁을 냈다. 공중이는 친절한 말투로 계속 말을 했다. 아름다운 것은 아무것도 더럽히지 않습니다. 엠마는 이 남자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애썼다. 그러나 자신이 먼저 흥분해서 자기 집에 어려운 점이며 고생이 많다는 것, 돈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 등을 다 털어놓고 말았다. 그는 사정을 잘 알았다. 그는 엠마를 이해하고 있었다. 멋있는 여자라고 생각했다. 여전히 쉬지 않고 먹으면서 그는 엠마 쪽으로 몸을 한껏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무릎 끝이 엠마의 구두에 닿았다. 엠마는 구두 바닥에 휘도록 구두를 난로에 대고 있어서 김이 무럭무럭 나고 있었다. 그러나 엠마가 돈 3,000프랑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자 그는 입을 꽉 다물었다. 그리고 미리 자기에게 재산관리를 맡기지 않은 것을 무척 유감스러워했다. 부인도 간단히 돈을 늘릴 길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메닐리의 토탄광산이나 르 아브르 땅은 거의 투자의 대상이 되었을 텐데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벌었을 것이라는 말에 엠마가 묻혀 원통해하는 것을 보고 공중인이 말을 이었다. 왜 지금까지 나한테 한 번도 의논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별 이유도 없이 그냥 왜 그러셨죠? 예? 내가 무서웠습니까? 섭섭해할 사람은 오히려 나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서로 별로 교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부인께 진심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의심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요. 그는 엠마의 손을 잡고 미친듯이 키스한 다음 그 손을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달콤한 말을 속삭이면서 엠마의 손가락을 만지작거렸다. 남자의 김빠진 목소리가 냇물이 흐르듯 속삭이고 있었다. 번쩍이는 안경 너머로 눈동자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의 두 눈이 엠마의 팔을 만지려고 소매 안으로 기어들어왔다. 엠마는 그의 가쁜 숨결을 볼에 느꼈다. 몸소리치도록 사내가 실었다. 엠마는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여보세요.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요. 뭘 말입니까? 갑자기 얼굴이 달라진 공증인이 말했다. 돈을요. 하지만 그리고 강렬한 욕종의 폭발을 누르지 못하고 말했다. 좋습니다. 그는 실내복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란 곳 없이 무릎으로 기어서 엠마에게 다가갔다. 제발 부탁입니다. 돌아가지 마십시오. 난 부인을 사랑합니다. 그는 엠마의 허리를 안았다. 보바리 부인은 얼굴이 빨개졌다. 그리고 격하게 물러서면서 소리쳤다. 당신은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뻔뻔스럽게 구는 겁니까? 난 지금 난처한 입장이긴 하지만 몸을 팔러 온 게 아니에요. 그녀는 밖으로 뛰어나갔다. 공증인은 어리둥절해져서 자기가 신고 있는 아름답게 수놓은 실내와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애인의 선물이었다. 그것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리고 이런 일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나중에 너무 깊이 빠지기라도 하면 큰일 날 뻔했다고 혼자 생각했다. 뻔뻔스러운 놈. 야비한 자식. 어쩌면 그런 더러운 짓을 한담. 엠마는 포플러가 늘어선 길을 떨리는 다리로 뛰면서 몇 번이나 속으로 되풀이했다. 실패하고 말았다는 실망이 모욕받은 분노를 한층 부채질했다. 하느님이 자기만 열심히 괴롭히려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럴수록 그녀는 자신 속에서 강한 긍지를 느꼈다. 그리고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심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경멸했다. 그녀는 악에 바칠 대로 바쳐있었다. 남자란 남자는 모조리 갈겨주고 얼굴에 침을 뱉고 짓밟아주고 싶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분노에 떨면서 텅빈 지평선을 눈물 젖은 눈으로 살펴보며 숨막힐 듯한 증오를 속으로 즐기기라도 하듯 점점 쟁걸음으로 다름질치듯 걸어갔다. 집이 보이자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디딜 수 없었다. 그러나 걷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게다가 이제 와서 도망칠 곳이 어디 있단 말인가. 펠리시테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틀렸어. 그리고 약 15분쯤 두 사람은 용빌에서 엠마를 도와줄지도 모를 사람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펠리시테가 이름을 댈 때마다 엠마는 이렇게 대답했다. 설마 그 사람이 들어주려고. 하지만 선생님이 돌아오실 텐데요. 알고 있어. 저리 좀 가 있거라. 그녀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았다. 이제는 더 이상 해볼 길이 없다. 샤르리 돌아오면 이렇게 말하자. 물러서세요. 당신이 밟고 있는 양탄자는 이제 우리 물건이 아니에요. 당신 집에 있는 가구 하나, 핀 하나, 지푸라기 하나도 당신 것이 아니에요. 가엾은 당신을 파산시킨 건 바로 나예요. 그리고 심하게 흐느껴 운다. 남편도 몹시 울겠지. 하지만 그 놀라움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마침내 나를 용서해 주겠지. 그래. 엠마는 이를 악물면서 중얼거렸다. 그이는 나를 용서해 주겠지. 나를 이해해 줘서 고맙다고 사과한다면 나에게 백만금을 주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할 사람이니까. 싫다, 싫어. 남편이 자기에게 콧대를 높일 것을 생각하니 엠마는 견딜 수가 없었다. 첫째, 자기가 고백하든 안 하든 이 사실은 곧, 아니면 오후, 적어도 내일까지는 남편에게 알려진다. 그러므로 그 불쾌한 장면을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이 베풀 아량의 무게를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한 번 레르의 집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가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친정아버지에게 편지를 쓸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그것도 이미 늦었다. 엠마는 이제 조금 전에 그 남자에게 몸을 맡기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때 뒷길에서 말급소리가 들렸다. 남편이었다. 울타리 문을 열고 있었다. 얼굴이 회칠한 벽보다도 창백했다. 엠마는 층계를 뛰어내려가 재빨리 광장으로 도망쳤다. 성당 앞에서 레스티부드와 이야기하고 있던 시장 부인이 엠마가 세무서원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시장 부인은 카롱 부인에게 뛰어가 이 사실을 알렸다. 두 사람은 다락방 헛간으로 걸쳐놓은 빨래 뒤에 숨어서 비네의 방안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비네는 다락방에서 혼자 그 아무짝에도 소용없고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하세 공품을 나무로 모조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것은 여러 개의 초승달 모양과 겹쳐가며 파놓은 공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전체가 오벨리스크처럼 똑바로 서는 것이었다. 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여서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다. 어두컴컴한 작업장에서 금빛 먼지가 마치 달리는 말발굽에서 나는 불꽃처럼 튀고 있었다. 두 개의 바퀴가 빙빙 돌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비네는 턱을 당기고 콧구멍을 벌룬거리며 만족한 웃음을 띄고 있어 요컨대 완전한 행복의 순간에 잠겨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한 행복은 별로 어렵지 않은 것으로 지성을 기쁘게 해주고 완전한 성취감으로 지성을 만족시켜주는 이 평범한 작업에서나 맛볼 수 있는 것이었다. 봐요. 저기 왔어요. 티바슈 부인이 말했다. 그러나 농로 소리 때문에 엠마의 말을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다. 두 여자는 겨우 프랑이라는 말을 알아들은 것 같았다. 티바슈 노부인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저 여자, 아마 세금 좀 연기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모양이지. 글쎄, 그런 것 같군요. 하고 상대는 대답했다. 엠마가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벽에 걸린 넵킨 집게며 촛대 난간의 옛스런 장식 같은 것을 들여다보았다. 한편 비네는 만족한 듯이 수염을 쓰다듬고 있었다. 혹시 뭘 주문하러 간 것일까? 하고 티바슈 부인이 말했다. 하지만 저희는 아무것도 팔지 않아요. 그 세무서 관리가 상대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둥그렇게 뜨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양이었다. 엠마는 상냥하게 애원하는 태도로 계속 짓거리고 있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갔다. 가슴이 파도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건가? 티바슈 부인이 말했다. 비네는 귀까지 새빨개졌다. 엠마가 남자의 손을 잡았다. 어머 어쩌면 저런 짓을. 엠마는 뭔가 부도덕한 제의를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왜냐하면 보젠과 리겐 전투에 참가했으며 레종 도네르 훈장 후보 명단에까지 오른 용사였던 비네가 갑자기 뱀이라도 본 듯 뒤로 확 물러서면서 외쳤기 때문이다. 부인, 어쩌자고 이러시는 겁니까? 저런 여자는 채찍으로 후려쳐야 해요. 티바슈 부인이 소리쳤다. 그녀들이 말하고 있는 동안 엠마는 모습을 감추었다. 조금 뒤 그녀가 큰 길로 빠져서 묘지에라도 가는지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것을 보고 두 여자는 이렇쿵 저렇쿵 추측해 보았다. 짐작이 가지 않았다. 룰레 아줌마, 유모의 집에 들어간 엠마는 말했다. 아, 숨차. 옷을 좀 끌러줘요. 그녀는 침대 위에 쓰러졌다. 그리고 어깨를 들먹거리며 울었다. 룰레 아주머니는 그녀에게 속치마를 덮어주고 그 옆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러나 기다려도 아무 말이 없자 그곳을 떠나 물레를 잡고 실을 잡기 시작했다. 아, 좀 그만둬요. 비내의 농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엠마는 중얼거렸다.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 여긴 왜 찾아왔을까? 하고 유모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엠마는 일종의 공포감에 쫓겨 집에 있지 못하고 이곳으로 달려온 것이다. 꼼짝하지 않고 반드시 누워 눈을 똑바로 뜬 엠마는 백지처럼 눈에 닿는 것을 집요하게 쳐다보았지만 사물들은 희미하게만 보일 뿐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녀는 벽에 벗겨진 자구, 포개져 연기를 뿜고 있는 두 개의 장자, 머리 위 대들보 틈 사이로 기어다니는 기다란 거미, 그런 것들을 쳐다보았다. 차차 머릿속이 가라앉았다. 문득 옛날 일들이 생각났다. 어느 날 레온과 아, 그건 벌써 아득한 옛날 일이다. 해는 냇물 위에서 빛나고 미나리아 제비의 향기가 진하게 풍기고 있었다. 이렇게 급류 속에 휘말리듯 추억 속을 헤매던 엠마의 머리에 이우코 어제의 일이 떠올랐다. 지금 몇 시죠? 하고 엠마는 물었다. 유모는 밖에 나가서 하늘이 좀 더 밝게 빛나는 쪽으로 오른쪽 손가락을 쳐들어보고는 천천히 돌아왔다. 곧 3시가 되겠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고마워. 조금만 있으면 레옹이 온다. 그녀는 생각했다. 꼭 올 거야. 하지만 내가 여기 온 줄 모르니까 곧장 집으로 갈 거야. 그래서 엠마는 유모에게 부리나케 집에 달려가서 그를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다. 빨리. 네, 곧 갑니다. 곧 갑니다요. 엠마는 처음부터 그 사람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 스스로도 이상했다. 어제 그 사람은 약속했다. 그것을 어길 리가 없다. 그녀의 눈에는 벌써 레르의 집에 가서 책상 위에 지폐 세 장을 늘어놓는 자기의 모습이 보였다. 그 다음에는 샤르에게 적당히 얼버무려서 설명할 거짓말을 생각해내야 한다. 뭐라고 할까. 그러나 시간이 꽤 흘러도 유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이 집에 시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엠마는 뜰에 나가서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울타리 옆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다가 혹시 유모가 다른 길로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허겁지겁 돌아섰다. 기다리다 지친 그녀는 아무리 떨쳐보려고 해도 엄스페오는 갖가지 의혹에 쫓기다가 이윽호 자기가 여기에 아주 옛날부터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온 것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게 되어 방 한쪽 구석에 털썩 주저앉아 눈을 감고 귀를 막았다. 옷장이 삐걱거렸다. 엠마는 벌떡 일어났다. 그녀가 입을 열기 전에 룰레 유모가 말했다. 대개는 아무도 안 오셨던데요. 뭐라고. 아무도. 나리는 울고 계십니다. 마님을 찾고 계세요. 모두가 마님을 찾고 계십니다. 엠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위를 둘레둘레 둘러보며 숨을 헐떡거렸다. 그 표정에 놀란 유모는 그녀가 미쳤나보다 하고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갑자기 엠마는 자기 이마를 탁 때리며 아 하고 외쳤다. 로돌프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이었다. 그 사람은 참으로 친절하고 다정하고 마음이 넓었다. 설사 그이가 처음부터 내 부탁을 들어주는 것을 다소 망설일지라도 엠마는 눈 깜짝할 사이에 자기들의 끊어진 옛사랑을 상기시켜 억지로라도 그 일을 떠맡길 셈이었다. 그것만은 자신이 있었다. 엠마는 당장의 위세트를 향해 떠났다. 조금 전에 그녀를 그토록 환하게 했던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러 달려가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또 그것이 바로 매춘행이라는 것을 그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8. 엠마는 걸어가면서 계속 뭐라고 말할까? 무슨 말부터 시작할까? 하는 생각을 골똘하게 했다. 걸어감에 따라 전에 본 적이 있는 언덕 위에 풀숲과 나무들, 가시 금자카, 그리고 멀리 저택이 나타났다. 옛사랑의 감각이 되살아났다. 짓눌려있던 그녀의 가련한 마음은 이 감각 속에서 그리움으로 부풀어 올랐다. 훈훈한 바람이 엠마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눈이 녹아 나무의 움튼 싹에서부터 풀립 위로 물방울이 되어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전처럼 조그마한 뒷문으로 들어가 앞들로 나갔다. 뜰에는 울창한 보리수 나무들이 두 줄로 늘어서 있었다. 나무가 우수수 바람소리를 내면서 긴 가지를 흔들었다. 계집안의 개들이 한꺼번에 지저댔다. 개 짖는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으나 아무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나무 난간이 붙은 쪽 고든 층계를 올라갔다. 층계는 먼지투성이 둘로 바닥을 깐 복도로 통하고 복도에는 수도원이나 여관처럼 많은 방문이 한 줄로 늘어서 있었다. 로돌프의 방은 왼쪽 맨 끝에 있었다. 손잡이에 손을 댔을 때 그녀는 갑자기 맥이 빠졌다. 혹시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두려웠다. 그러면서도 한편 차라리 없기를 바라는 심정도 있었다. 그러나 이 사나이야말로 지금 하나밖에 없는 희망의 끈이고 구제의 마지막 기회인 것이다. 그녀는 한순간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리고 눈앞에 닥친 절박한 사정을 생각하고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난로 앞에서 두 다리를 난로의 가름나무 위에 올려놓고 파이프를 빨고 있는 중이었다. 아, 당신이군요. 당신이었군요. 그는 벌떡 일어나면서 말했다. 네, 저예요. 로돌프. 당신에게 의논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왔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나자 아무리 애를 써도 더 말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군요. 언제 보아도 아름다우십니다. 오, 하고 그녀는 씁쓸해하게 받았다. 시시한 아름다움이죠. 당신에게 멸시당했으니까요. 로돌프는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적당한 말이 생각나지 않아 모호한 말만을 되풀이했다. 그녀는 그의 말에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아니, 오히려 그 목소리와 그 풍채에 마음이 끌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서로 관계가 끊어진 데 대해 남자가 하는 변명을 받아들이는 척했다. 혹은 진심으로 받아들였는지도 모른다. 어떤 제삼자의 명예, 아니, 생명에 관계되는 비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변명이었다. 괜찮아요. 하고 그녀는 슬픈듯이 사나이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저는 무척 괴로워했어요. 로돌프는 철학적인 대답을 했다.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생이 우리가 서로 헤어지고 나서 당신에게는 행복했었나요? 뭘요? 행복할 것도 없고 불행할 것도 없었지요. 글쎄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고 엠마는 가까이 다가가면서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오, 로돌프. 당신이 이걸 알아주신다면. 전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엠마는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농사 공지 내에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자존심이 감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나 엠마가 사나이의 가슴에 매달리면서 말했다. 제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행복이라는 것을 한 번 알고 나니 잊혀지지 않아요. 저는 절망 속에 빠져 있었어요.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나중에 죄다 얘기해드리겠어요. 당신은 나한테서 달아나버렸어요. 사실 지난 3년 동안 로돌프는 이 남성의 특질인 타고난 비겁성으로 조심스레 엠마를 피해왔던 것이다. 엠마는 귀엽게 목을 흔들면서 발정난 고양이보다 더 요염한 태도로 말을 이었다. 당신은 저 말고도 사랑하는 여자를 잔뜩 만드셨겠죠. 고백하세요. 하지만 그 여자들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당연해요. 나를 유혹한 것처럼 당신이 유혹했겠죠. 하지만 당신은 남자예요. 당신은 여자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갖고 계세요. 우리 다시 시작하기로 해요. 네. 서로 사랑하기로 해요. 어머, 내가 웃고 있네. 행복한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 좀 하세요. 소나기의 물방울이 파란 꽃받침에서 떨고 있듯 눈에서 눈물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엠마는 황홀하고 매혹적이었다. 로돌프는 그녀를 무릎 위에 끌어당겨 그녀의 윤기 있는 머리를 손등으로 쓰다듬었다. 그 머리에 저녁놀 속의 마지막 햇빛이 황금 화살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마침내 로돌프는 입술 끝으로 그녀의 눈꺼풀에 살며시 키스했다. 이런, 당신 울고 있었군. 왜 그래요? 하고 그가 말했다. 갑자기 엠마는 심하게 울기 시작했다. 로돌프는 그것을 여자의 그리움이 폭발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잠자코 있자 그 침묵을 순결에 대한 마지막 한 거라고 해석했다. 그래서 그는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 뿐입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나쁜 놈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언제까지나 사랑할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자, 말 좀 해봐요. 그는 무릎을 꿇고 있었다. 저, 실은 저, 파산했어요. 로돌프, 삼천프랑만 빌려주세요. 하지만, 하지만, 그는 조금씩 일어나면서 말했다. 그의 얼굴 표정이 굳어졌다. 사실은 하고 엠마는 재빨리 말을 이었다. 주인이 어느 공중인에게 재산을 전부 맡겨두었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달아나 버린 거예요. 환자들은 좀처럼 돈을 주지 않고 우리는 빚을 졌어요. 하긴 유산 정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 가운데서 얼마쯤은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삼천프랑이 없어서 차업을 당하게 됐어요. 지금 당장. 그래서 저는 당신의 우정을 믿고 찾아온 거예요. 아하, 하고 로돌프는 갑자기 얼굴이 새파래져서 생각했다. 그래서 나를 찾아왔구나. 그는 매우 침착한 얼굴로 말했다. 부인, 나는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아마 그만한 돈을 지금 가지고 있었다면 돈을 낸다는,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였지만 만일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번에만은 그도 주었을 것이다. 금전의 요구는 연애에 엄습하는 태풍 가운데서도 가장 차갑고 가장 피해가 큰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처음 한동안 사나이의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다. 없다고요. 엠마는 몇 번이나 되풀이했다. 없다고요. 이렇게 심한 창피를 당할 줄 알았더라면 찾아오지 말 걸 그랬지.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요. 당신도 결국 다른 남자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그녀는 정신없이 속마음을 드러냈고 넋을 잃고 말았다. 로돌프는 그녀를 가로막으면서 자기도 현재 몹시 궁색한 처지라고 말했다. 그래요. 그것 참 안 됐군요. 정말 매우 안 됐는데요. 엠마는 벽에 걸린 무기장식 속에 반짝이고 있는 은으로 세공한 기병소총을 보고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가난하다면 총 개머리판의 은장식 따위는 하지 않을 거예요. 거북이 등껍질을 씌운 시계 따위도 안 살 거고요. 그녀는 금면에 거북 등껍질을 씌운 시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을 이었다. 채찍의 단은 은도금 호루라기도요. 엠마는 거기에 손을 댔다. 회중 시계줄에 단은 이런 보석 장식도 여간에선 사기 어려울 텐데요. 어쩌면 없는 게 없네요. 안방에 놓는 술세트까지 있어요. 결국 당신은 자기 자신만 중에서 사치를 즐기고 저택도 농장도 산림도 가졌고 개를 끌고 다니면서 사냥도 하고 파리로 여행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런 거라도 하고 그녀는 그의 커프스 단추를 벽난로 위에서 집어들면서 소리쳤다. 이런 하찮은 물건이라도 팔면 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난 필요 없어요. 소중하게 간직하세요. 그리고 그녀는 두 개의 단추를 멀리 던졌다. 단추는 벽에 부딪혀서 금줄이 끊어졌다. 만일 내가 당신이었다면 무엇이든지 다 줄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팔았을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노동이라도 했을 거예요. 큰 길가에서 거지 노릇이라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쳐다보아 준다면 말이에요. 단 한 번 웃어준다면 말이에요. 단 한 마디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안락의자에 한가하게 앉아만 있으니 아직도 나를 덜 괴롭혔나요. 당신이라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누구하고 내기라도 걸었던가요. 하지만 당신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했어요. 바로 조금 전에도 그랬어요. 아, 차라리 나를 내쫓아버려야 했던 거예요. 아직도 내 손에는 당신의 키스의 따뜻함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무릎 위에 매달려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한 것도 바로 그 융단위란 말이에요. 당신은 내게 그것을 믿게 했어요. 당신은 나를 2년 동안이나 너무도 화려하고 달콤한 꿈속으로 더없이 달콤한 꿈속으로 이끌고 갔어요. 우리 둘이서 여행하려고 계획했던 일. 당신은 기억하시나요? 당신의 편지, 그 편지, 그것이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답니다. 그런데도 오늘 나는 당신을 찾아온 거예요. 부유하고 행복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 남자에게로 돌아와서 간절히 애원하면서 내가 가진 애정을 깡그리 털어놓으려고 하면서 어디에 누구라도 해줄 만한 도움을 청했더니 그 사람은 나를 뿌리친 거예요. 삼천프랑이 아까워서 나한테는 그만한 돈이 없어요. 로돌프는 노여움을 꾹 참으면서 마치 방패로 표면을 막듯 빈틈없이 가라앉은 태도로 말했다. 엠마는 뛰어나갔다. 벽이 흔들리고 천장은 당장 그녀를 짓눌러버릴 것 같았다. 바람에 흩어지는 낙연무더기에 걸려 비틀거리면서 긴 가로수길을 되돌아갔다. 간신히 철책 문 앞에 물 없는 도랑에 이르렀다. 서둘러서 자물쇠를 열려고 하다가 손톱이 찢겼다. 그리고 백걸음쯤 가서 숨이 막혀 쓰러질 것 같아 걸음을 멈추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고 다시 한 번 그 농장을, 정원을, 그리고 세 개의 안뜨를, 그리고 정면이 전부 유리로 된 로돌프의 무심한 저택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엠마는 그저 멍청하게 서 있었다. 혈관에 맥박지는 소리 많이 살아있는 것을 의식하게 할 뿐 이미 자신을 의식할 수조차 없었다. 맥박 소리는 그녀의 몸에서 세차게 터져 나와 음악처럼 주위의 들판 가득 우렁차게 울리는 것 같았다. 발을 딛고 선 땅은 바다보다 더 푸르게 느껴졌고 단리랑은 물결치며 부서지는 다갈색의 거대한 파도처럼 보였다. 머릿속의 모든 기억과 생각은 무수한 불꽃처럼 한꺼번에 튀어올랐다. 아버지의 모습, 레르의 가게, 먼 곳에 있는 두 사람만의 그 방. 그 밖에 또 다른 경치가 보였다. 미칠 것 같았다. 그녀는 무서워져서 간신히 정신을 차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역시 분명한 의식은 아니었다. 엠마 자신을 이토록 비참한 상태로 만든 원인, 즉 돈에 대한 문제가 이제 전혀 기억에 되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저 사랑의 상처만이 고통스러웠다. 마치 피가 흐르는 상처로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느끼는 빈사의 중상자처럼 자기 몸을 버리고 사라져가는 영혼의 숨결을 엠마는 사랑의 추억을 통해 느꼈다. 해가 지고 있었다. 까마귀가 바쁘게 날아다녔다. 갑자기 조그마한 불빛 구슬이 장렬탄처럼 공중에서 폭발하는가 싶더니 옆으로 퍼져 빙글빙글 돌면서 나뭇가지 사이에 눈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하나하나의 구슬 한가운데 로돌프의 얼굴이 보였다. 구슬은 점점 그 수가 늘어갔다. 그것이 가까이 다가와서 엠마의 몸속에 파고들어서 죄다 사라졌다. 엠마는 멀리 안개 속에 반짝이는 집들의 불빛을 보았다. 그러자 그녀가 놓여있는 지금 입장이 시면처럼 나타났다. 그녀는 가슴이 터질듯이 숨을 헐떡였다. 그리고 이어 정신없이 비장한 느낌이 들자 거의 환희에 취한 듯한 기분에 쫓겨서 그녀는 언덕을 달려내려가 소들이 지나다니는 판자다리를 건너 오솔길과 가로수길과 시장을 지나 약국 앞에 이르렀다.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초인종 소리가 나면 사람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살인문으로 살짝 들어가서 숨을 죽이고 벽을 더듬어 부엌 입구로 갔다. 부엌에는 하도 위에 촛불이 하나 타고 있었다. 쥐스탱이 셔츠 바람으로 접시를 나르고 있었다. 아, 저녁 식사를 하고 있구나. 조금 기다리자. 쥐스탱이 돌아왔다. 엠마가 유리창을 두드리자 쥐스탱이 나왔다. 열쇠를 다오. 그게 있는 위층 열쇠를. 뭐라고요? 쥐스탱은 어둠 속에 허옇게 떠오른 그녀의 얼굴이 너무나 창백한 것을 보고 놀라면서 엠마를 바라보았다. 캄캄한 어둠을 배경으로 해서 엠마의 얼굴은 희고 뚜렷하게 드러나 보였다. 그녀는 더없이 아름다웠다.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 수 없었지만 쥐스탱은 무언가 무서운 것을 예감했다. 엠마는 나지막하고 사람을 녹여버릴 듯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재빨리 말했다. 그 열쇠가 필요해서 그래. 그것을 좀 빌려주렴. 칸막이 벽이 얇아 식당에서 접시가 부딪히는 폭구 소리가 들려왔다. 엠마는 쥐가 시끄럽게 굴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쥐를 잡으려고 그런다는 핑계를 댔다. 주인 나리께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 아니야 가지마.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했다. 괜찮아. 그렇지 않아도 이따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자 불 좀 비춰줘. 엠마가 조제실로 통하는 복도로 들어섰을 때 약국의 문은 열려있었다. 벽에 창고라는 쪽지가 붙은 자물쇠가 걸려있었다. 쥐스탱. 약제사가 기다리다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다. 올라가자. 쥐스탱은 엠마의 뒤를 따라 올라갔다. 열쇠가 자물쇠 속에서 돌아갔다. 엠마의 기억은 확실했다. 그녀는 셋째 번 선반으로 똑바로 가서 주둥이가 큰 파란병을 집어내어 흰 가루를 한중권에서는 그대로 자기 입에 털어넣었다. 안됩니다. 쥐스탱이 달려들면서 소리쳤다. 쉿. 누가 듣는다. 쥐스탱은 저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람들을 부르려고 했다. 아무 말도 하지마. 그러면 모두가 여기 주인의 책임이 될 테니까. 그리고 그녀는 갑자기 침착해져서 할 일을 다한 것처럼 거의 명랑한 기분을 느끼면서 돌아갔다. 차압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란 샤르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엠마가 막 나간 뒤였다. 샤르은 고함을 지르고 울부짖고 기절했다. 그러나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대체 어디 간 것일까. 그는 펠리시테를 오메신의 집으로, 튜바슈시 집으로, 레르의 가게로, 황금사자로, 사방으로 찾으러 보냈다. 그리고 절망의 사이사이에 이것으로 세상의 존경도 잃고 재산도 한 푼 없이 딸 베르크의 앞날은 엉망이 되어버린 암담한 광경이 눈에 떠올랐다. 무엇이 원인이란 말인가.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다. 샤르은 저녁 6시까지 기다렸다. 드디어 참고 견딜 수가 없어서 로왕에 갔는지도 모른다고 짐작하고 큰 길로 나갔다. 오말쯤이나 나갔지만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그래도 한참 기다리다가 다시 돌아왔다. 엠마는 돌아와 있었다. 어찌 된 일이오. 왜 그랬소. 까닥을 좀 말해줘. 엠마는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써서 천천히 봉하고 날짜와 시간을 적었다. 그리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이것을 읽어보세요. 그때까지는 제발 아무 말도 묻지 말아주세요. 제발 한마디도. 하지만 여보. 아, 저리가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침대에 길게 들어놓았다. 입 속에 맵사한 맛을 느끼고 엠마는 눈을 떴다. 샤르르가 어렴풋하게 보이자 다시 눈을 감았다. 그녀는 고통이 있는지 어떤지 알려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몸의 상태를 살폈다. 고통은 없었다. 아직 아무렇지도 않았다. 탁상식의 소리도 불이 튀는 소리도 그녀의 침대 옆에 있는 샤르르의 숨소리도 다 들렸다. 아, 죽음이란 게 대단한 게 아니구나. 하고 엠마는 생각했다. 곧 잠들어버리면 그곳으로 끝나는 거야. 엠마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벽 쪽으로 돌아 누웠다. 잉크를 핥은 것 같은 언짢은 뒷맛이 계속되었다. 목이 말라요. 아, 목말라. 하고 그녀는 숨을 몰아쉬었다. 어찌된 일이요. 하고 샤르르의 유리컵을 그녀에게 내밀면서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문을 열어줘요. 답답해요. 갑자기 구역질이 났다. 베개 밑에서 손수건을 꺼내들 사이도 없었다. 이것을 치워줘요. 하고 엠마는 급하게 말했다. 샤르르이 다시 물었으나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금만 움직여도 토할 것 같아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 그녀는 발에서부터 심장으로 얼음 같은 냉기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 이제 시작되는구나. 하고 엠마가 중얼거렸다. 뭐라고 했소? 엠마는 혓바다 위에 무언가 매우 무거운 것이 올라앉아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입을 벌리고 괴로운 듯이 그러나 조용히 머리를 조금씩 흔들고 있었다. 8시에 또 구토가 시작되었다. 샤르르은 세면기에 사기대야의 밑바닥에 하얀 모래알 같은 앙금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거 이상한데 아무래도 이상해 하고 그는 되풀이했다. 그러나 그녀는 똑똑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샤르르은 가만히 쓸어주듯 그녀의 배에 손을 대보았다. 엠마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샤르르은 깜짝 놀라 뒷구름질 쳤다. 이윽고 그녀는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심한 경련이 엠마의 두 어깨를 흔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경련을 일으킨 손가락이 깍 움켜진 시트보다 더 하얘다. 고르지 못한 맥박은 이제 거의 느껴지지도 않았다. 창백한 얼굴에 땀방울이 맺혔다. 그 얼굴은 마치 금속에서 내뿜는 증기에 쌓여 굳어버린 것 같았다. 이가 맞부딪혀 소리를 내고 커다랗게 뜬 눈이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무슨 말을 물어봐도 한마디 대답을 하지 않고 머리만 좌우로 흔들었다. 그러면서 두어 번 미소를 짓기까지 했다. 신음소리가 점점 더 높아졌다. 이따금 나직한 비명이 새어나왔다. 그런데도 그녀는 기분이 좋아지고 있으며 곧 일어나게 될 거라고 우겼다. 엠마는 여러 번 경련을 일으켰고 그때마다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아, 괴로워요. 살려줘요. 샤률은 그녀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었다. 말해 주오. 뭘 먹었소? 여보, 대답해 주오. 제발, 여보. 그러면서도 그는 엠마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애정이 담뿍 담긴 눈으로 그녀를 들여다보았다. 저, 저기에. 저기에. 하고 그녀는 꺼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책상 쪽으로 뛰어가 봉투를 찍고 큰 소리로 읽었다. 아무도 탓하지 말아주세요. 그는 읽기를 멈추고 눈을 비볐다. 그리고 다시 읽기 시작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누구 좀 와주시오. 그리고 그는 다만 독약을 먹었다. 독약을 먹었다. 하고 대뿌리할 뿐이었다. 펠리시테는 오멘의 집으로 달려갔다. 오멘은 그 말을 듣고 광장에 뛰어나와 고함을 쳤다. 르 프랑소아 부인은 황금사자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다. 두 서너 사람이 일어나서 옆집 사람에게 전했다. 이렇게 하여 밤이 새도록 온 동네가 긴장하고 있었다. 샤를은 정신이 혼란해서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을 짓거리며 쓰러질 듯하면서 온 방 안을 빙빙 돌았다. 그는 가구에 부딪히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약제사는 그토록 끔찍한 광경이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약제사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카니베시와 라리비에르 박사에게 편지를 썼다. 그도 머릿속이 혼란해서 편지 초안을 15번이나 다시 썼다. 이폴리트는 뇌샤텔로 출발했다. 쥐스탱은 샤를의 말을 타고 달렸는데 너무 박차를 가하는 바람에 부하기요무 언덕 중간쯤에서 말이 지쳐 죽을 지경이 되어 내버리고 거기서부터는 걸어야 했다. 샤를은 의학사전을 찾으려 했지만 줄과 줄이 춤을 추고 헷갈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고정하시오 하고 약제사가 말했다. 무언가 아주 강한 해독제를 쓰면 될 거요. 독은 무엇인지요. 샤를은 그 편지를 보였다. 그것은 비서였다. 그렇다면 하고 오메가 말을 이었다.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군요. 그는 어떤 중독의 경우에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자 샤를은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대답했다. 아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내를 구해주시오. 그리고는 엠마 곁으로 돌아가서 무릎을 꿇고 그녀가 누워있는 침대 가장자리에 머리를 대고 흐느껴 울었다. 울지 마세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당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될 거예요. 어째서였어. 어째서 이런 일을 해야 했단 말이오. 엠마가 대답했다. 하는 수 없었어요. 당신은 행복하지 않았단 말이오. 내가 나빴소.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했는데 네. 그래요. 당신은 참 좋은 분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엠마는 샤를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이 기분 좋은 감촉이 샤를의 슬픔을 한층 더하게 했다. 여태까지 없었던 애정을 이토록 보여주는 아내를 지금 잃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 정말 자신의 모든 존재가 허물어져 버리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해야 할 일이 생각나지 않았다. 도대체 어찌된 용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당장 처리해야 할 긴급한 상황에 몰려서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다. 엠마는 이제 수많은 배방과 천했던 행위와 그리고 자기를 괴롭혔던 그 많은 욕망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다. 희미한 황혼의 혼돈이 그녀의 마음을 덮쳤다. 지상의 온갖 것에서 나는 소리 중에서 엠마의 귀에 들리는 것은 멀어져 가는 교양곡의 마지막 여운과도 같이 희미한 가엾은 남편의 가슴에서 울어나오는 한탄의 소리뿐이었다. 애를 데려다 주세요. 하고 그녀는 한쪽 팔꿈치를 짓고 몸을 일으키면서 말했다. 여보, 그럼 아까보다 기분이 좋은 거지. 어떻소? 하고 샤르리 물었다. 네, 그래요. 베르트는 기다란 잠옷 밑으로 맨발을 드러낸 채 한여에게 안겨서 들어왔다. 시무룩한 것이 아직 잠에서 덜 깬 것 같았다. 어린아이는 어수선하게 흩어진 방안을 이상스러운 듯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가구 위 여기저기에서 타고 있는 촛불에 눈이 부시어 눈을 찌푸렸다. 베르트는 설날이나 사순절에 채 박지 않은 이른 아침에 깨어나면 꼭 이렇게 촛불을 보곤 했었다. 촛불을 보니 어머니의 침대에 가서 선물을 받던 일이 생각났던지 베르트는 어머니를 찾았다. 어딨어, 엄마? 사람들은 모두 잠자코 있었으므로 다시 말했다. 엄마, 내 예쁜 신이 보이지 않아. 펠리시테가 아이를 안고 침대 쪽으로 몸을 기울여 주었지만 베르트는 여전히 날로 쪽만 바라보았다. 유모가 집어갔어 하고 어린아이가 물었다. 유모라는 말에 보바리 부인은 자신이 저지른 불륜의 관계며 괴로웠던 일들이 다시 기억에 되살아나서 더 강한 독이 입안에 쏙구치는 것 같은 혐오감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동안 베르트는 침대 위에 올라가 있었다. 아, 엄마 눈이 굉장히 커. 얼굴은 파랗고. 저렇게 땀을 흘리네. 엠마는 뚫어져라 딸아이를 바라보았다. 아, 무서워. 하고 베르트는 뒤로 물러났다. 엠마가 베르트의 손을 잡고 키스하려 하자 아이는 몸부림쳤다. 이제 됐다. 저리로 데려가. 하고 한쪽 구석에서 훈욱끼어 울던 샤률이 소리를 질렀다. 이윽고 차츰 악화되던 증세가 잠시 멈추었다. 그녀는 고통이 좀 덜한 것 같았다. 샤률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엠마의 말 한마디 한마디와 조금 가라앉은 것 같은 숨소리를 들을 때마다 희망을 되찾는 것이었다. 이윽고 카니베시가 들어오자 그는 울면서 그 팔에 매달렸다. 아, 선생님이시군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동업자는 샤률과 전혀 의견을 달리했다. 그리고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처리하려면 하고 중얼거리면서 엠마의 위를 완전히 씻어내기 위해 구토약을 먹였다. 엠마는 잠시 후 피를 토했다. 그리고 입술을 더 꽉 다물고 손발은 격련을 일으켰으며 온몸에 갈색 반점이 나타났다. 맥박은 팽팽하게 잡아당긴 실처럼 당장 끊어질 것 같은 하프줄처럼 손가락 밑에서 떨었다. 이윽고 엠마는 무서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독약을 저조하고 욕설을 퍼붓고 독의 효과가 빨리 나타나기를 애원했다. 그리고 샤률이 그녀 이상으로 괴로워하며 무엇이든 먹이려 하면 빳빳해진 팔로 모조리 밀어냈다. 샤률은 손수건을 입에 대고 숨가쁘게 흐느이면서 발 뒤꿈치까지 흔들리는 오열로 숨이 막혀 서 있었다. 펠리시테는 어쩔 줄 모르고 방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오메는 꼼짝도 않고 깊은 한숨만 짓고 있었다. 계속 침착하던 카니베 박사도 속으로는 당황하고 있었다. 이거 이상한데. 그러나 해도 그래서 위장은 깨끗해졌을 게고 원인이 없어진 이상 결과도 없어지겠지요. 하고 오메가 말했다.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보바리가 외쳤다. 카니베 박사는 약제사가 아마 이것은 좋아지기 전에 일어나는 발작이겠죠. 하고 계속 떠들어대는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막 아편성 해독제를 투여하려고 했다. 이때 채찍질을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역마차가 귀 밑에까지 진흙을 뒤집어쓴 세 마리의 말에 끌려 공동시장 모퉁이를 전속력으로 달려왔다. 라리비에르 박사가 도착한 것이었다. 하느님의 출현도 그 이상의 감동을 일으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보바리는 두 손을 쳐들고 카니베는 동작을 멈추고 오멘은 박사가 들어오기 전에 모자를 벗어들었다. 라리비에르 박사는 비샤 계통의 위대한 외과 학파에 속해 있었다. 지금은 그 학풍이 없어졌지만 열광적으로 의술을 사랑하고 열성적이면서도 총명하게 의술을 베푼 그 철인적인 임상의의 세대에 속했다. 그가 화를 내면 그의 병원 사람들은 모두 떨었다. 그를 존경하는 제자들은 개업을 하면 곧 스승을 닮으려고 애썼다. 그 때문에 근처 여러 마을에서 개업한 그의 제자들은 박사의 것과 같은 메리노 무직에 솜을 넣은 긴 외투와 크고 검은 예복을 입었다. 그리고 예복 단추를 끼우지 않은 소매 끝은 보기 좋게 살이 찐 매우 아름다운 그들의 손을 살짝 덮고 있었다. 그 손은 조금이라도 빨리 병으로 신음하는 고통 속으로 들어가려는 듯이 장갑을 낀 적이 없었다. 훈장과 직위와 신분과 학회를 경멸하고 가난한 자에게 친절, 관대, 인자하며 미덕의 보답을 믿지 않으면서도 미덕을 실천하는 그는 그 지성의 날카로움으로 사람들을 두렵게 하지 않았더라면 거의 성자로 숭앙받았을 것이다. 수술용 매수보다 날카로운 그의 눈빛은 사람들 마음에 똑바로 파고들어 변명이나 수치심을 가로지르고 모든 허위를 하나하나 절단했다. 이렇듯 박사는 위대한 재능이나 운명에 대한 인식과 나무랄 데 없이 부지런히 일해온 평생이 돈독히 쌓아준 온호한 위험이 몸에 뵌 채 인생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입을 벌리고 똑바로 누워있는 엠마의 다 죽어가는 얼굴을 보더니 문턱에서 눈살을 찌푸렸다. 그리고 카니베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는 척하면서 코밑을 직계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되풀이했다. 그렇지. 됐어. 그러나 박사는 천천히 어깨를 으쓱했다. 보바리는 그 동작을 놓치지 않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사람이 신음하는 광경에 익숙한 박사도 이때만은 자신의 가슴 장식 위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눈물을 막지는 못했다. 그는 카니베를 옆방으로 데려가려고 했다. 샤르르은 그 뒤를 따랐다. 대단히 중태인가 보죠. 겨자 뜸질이라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밖에 뭐든지.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무슨 수가 없겠습니까. 제발 생각해봐 주십시오. 선생님께서는 많은 인명을 구하시지 않았습니까. 샤르르은 두 팔로 박사를 깨안고 거의 실신한 듯 그의 가슴에 매달려서 겁에 질린 듯 애원하듯 박사를 쳐다보았다. 자 용기를 내게.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네. 이렇게 말하고 라리비에르 박사는 얼굴을 돌렸다. 돌아가시렵니까. 또 오겠네. 그는 마부에게 떠날 준비를 시키려는 것처럼 카니베시와 나란히 나갔다. 카니베도 엠마의 최후를 지켜보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약재산은 광장에서 두 사람을 따라 붙었다. 그의 체질상 이름난 사람들과 그대로 헤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라리비에르 씨에게 특별히 간청해서 카니베시와 함께 점심을 드시고 가십사고 애원했다. 그는 서둘러 황금사자에서 비둘기 요리를 가져오고 고깃간에서 가장 좋은 고기를 있는 대로 가져오고 티바슈 집에서는 크림을 레스티부드와 집에서는 달걀을 가져다가 약재사가 손수 준비를 거들었다. 오메 부인은 앞치마 끈을 잡아당기면서 말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이런 시골에서는 전날 미리 준비를 해놓지 못하면 이렇게 포도주잔 하고 오메가 낮은 소리로 귀뜸했다. 하다못해 시내라면 다진 고기를 넣은 돼지다리쯤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써도 조용히 해요. 박사님 식탁으로 가시지요. 오메는 첫 음식이 나오자 조금 먹다가 이번 사건의 전말에 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조금쯤 들려줘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인후의 건조감을 느끼고 다음에는 상복부의 심한 통증을 느끼고 심하게 토하고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부인은 왜 독약을 먹었지요? 모르겠습니다. 박사님. 게다가 어디서 그 비소를 구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마침 접시를 한 알은 포개 안고 들어오던 쥐스탱이 갑자기 와들와들 떨기 시작했다. 왜 그래? 하고 약재사가 물었다. 젊은이는 이 질문을 받더니 들고 있던 접시를 와르르 마룻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다보 같은 놈. 하고 오메가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경솔한 녀석. 못난이. 짐승 같은 놈. 그러나 곧 화를 누르고 말을 이었다. 그래서 박사님. 저는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선 시험관 속에 신중히. 그보다는 오히려. 하고 외과의사가 말했다. 환자의 목구멍에 손가락을 넣어주는 편이 좋았을게요. 카니벤은 조금 전에 그 구토제 때문에 은밀하게 엄한 꾸중을 들었으므로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래서 굽은 발을 수술할 때에는 그처럼 거침없고 말이 많던 그가 오늘은 매우 얌전하게 끊임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하는 미소만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오멘은 만찬의 주인력을 맡은 것이 대단히 기분 좋아서 벙글벙글 웃고 있었다. 가엾은 보바리를 생각하고 그와 자신을 비교해보고는 내심 흐뭇해했다. 게다가 박사와 나란히 자리를 함께하는 것이 또한 자랑스러웠다. 그는 자신의 박식함을 과시했다. 칸탈이 있으니 유파스 나무니 독이 있는 만치닐 나무니 살모사니 하는 것을 생각나는 대로 쭉 늘어놓았다. 박사님, 그것뿐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이 너무 많이 훈중을 시킨 순대에 중독되어 그 자리에서 졸도했다는 예를 읽은 적도 있습니다. 어떤 매우 훌륭한 보고 가운데 쓰여 있었는데 필자는 우리 약학계의 스승이시며 고니자이신 저 유명한 카데드 가시쿠르 선생이었습니다. 오메 부인이 알코올 램프의 화력을 이용하는 그 건들거리는 기구를 들고 다시 나타났다. 오메가 손수 볶고 빻고 이것저것 섞어서 커피를 만들어 식탁에 올려놓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설탕을 타십시오, 박사님. 하고 그는 설탕을 권하면서 말했다. 이윽고 오메는 아이들의 체격에 대해서 이 훌륭한 외과의사의 의견을 듣고 싶다며 2층에서 아이들을 모두 내려오게 했다. 드디어 라리비에르 선생이 돌아가려고 하자 오메 부인이 남편을 한번 진단해달라고 부탁했다. 남편은 매일 저녁 식사만 끝나면 좋는데 분명 혈액순환이 나빠진 탓일 거라고 했다. 아, 그것은 피가 안 도는 게 아닙니다. 박사는 이런 재담이 통하지 않는 것을 보고 빙글에 웃으면서 문을 열었다. 그런데 약국 문 앞에는 사람이 가득했다. 아내가 평소에 난로째 속에 가래를 벗는 버릇이 있으니 폐병이 아니냐고 걱정하는 티바슈시를 비롯해서 때때로 심한 허기를 느낀다는 비네시, 몸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수신다는 카롱 부인, 현기증이 나는 레르시, 루마티즘에 걸려있는 레스티부드와 위상가다의 르 프랑소아 부인들을 뿌리치느라고 라리비에르 박사는 상당히 애를 썼다. 가까스로 세 마리의 말이 가볍게 달리기 시작했다. 박사는 조금도 친절하게 굴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의 평이었다. 그때 성유를 들고 시장을 지나오는 부르니지앙 신부가 나타나 사람들은 그에게 주의를 기울였다. 오멘은 그의 평소 주장으로 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신부를 죽은 사람의 냄새를 맡고 모여드는 까마귀와 같다고 했다. 그는 신부의 모습을 보는 것을 천성적으로 싫어했다. 법인은 죽은 사람의 수위를 연상케 했으므로 수위가 무서워서 자연히 법인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멘은 그의 이른바 나의 사명 앞에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용감하게 카니베시와 함께 보바리의 집으로 돌아갔다. 라리비에르 박사가 출발하기 전에 카니베에게 그렇게 하도록 고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멘은 아내가 말리지 않았더라면 두 아들도 데리고 갈 뻔했다. 아이들을 이런 특별한 장면에 익숙하게 하여 그것이 하나의 교훈이 되게 하고 훈계가 되어 장엄한 장면으로서 두고두고 머릿속에 남도록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들이 들어갔을 때 방 안은 초상집처럼 기분 나쁘게 장엄한 분위기에 쌓여 있었다. 흰 수건이 덮인 재봉대 위에는 불이 켜진 두 개의 촛대 사이에 있는 커다란 십자가상 옆에 대여섯 개의 조그마한 손뭉치가 은접시에 담겨 있었다. 엠마는 턱을 가슴에 붙이고 커다랗게 눈을 뜨고 있었다. 보기에도 딱한 두 손은 벌써 수의가 입혀지기를 바라는 듯이 임종하는 사람의 불길하고 조용한 몸짓으로 침대 시트 위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조각상처럼 창백한 얼굴에 두 눈이 수풀처럼 빨갛게 부은 샤르른 이제 울지도 않고 침대 발치에서 엠마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한쪽에서는 신부가 무릎을 꿇고 나직한 소리로 기도하고 있었다. 엠마는 천천히 얼굴을 돌렸다. 그리고 사제의 목에 걸려있는 보랏빛 영대를 보더니 갑자기 기쁨의 미소를 지었다. 아마도 잊고 있던 젊은 날의 신비로운 황홀감을 바야후로 시작되려 하고 있는 영원한 축복의 환영과 더불어 이상한 평화로움 속에서 다시 발견했는지도 모른다. 신부는 일어서서 십자가상을 집어들었다. 그러자 엠마는 목마른 사람처럼 목을 내밀어 그리스도상에 입술을 대고 일생을 통해 가장 열렬한 사랑의 키스를 막 꺼져가려는 힘을 있는 대로 다 담아 거기에 찍었다. 이어 신부는 천주께서 불쌍히 여기소서와 용서하여 주옵소서에 기도를 올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성류에 적셔서 종부성사를 시작했다. 먼저 지상의 모든 영화를 그토록 갈망하던 두 눈 위에 다음에는 훈훈한 미품과 달콤한 사랑의 향기를 즐겨 맡던 코에 다음에는 거짓말을 하기 위해 열리고 자존심 때문에 신음하고 음란한 기쁨을 외치던 입에 감미로운 감촉을 즐기던 손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난 날 그녀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뛰어다녔을 때에는 그처럼 민첩하였지만 이제는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게 된 양쪽 발바닥에 기름을 발랐다. 신부는 자기 손바닥을 모두 닦고 기름이 벤 솜조각을 불 속에 던졌다. 그리고 죽어가는 여자 옆 의자에 앉아서 이제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함께 묶어서 신의 자비에 몸을 맡길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설교를 마치자 사제는 잠시 후면 엠마를 둘러쌀 하늘의 영광의 상징으로서 엠마의 손에 촛불을 쥐어주려고 했다. 그러나 엠마는 이제 초를 움켜질 힘도 없었다. 부르니지양 신부가 손을 대주지 않았더라면 촛불은 바닥에 떨어져 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엠마의 얼굴은 이제 아까처럼 창백하지 않았다. 마치 기적에 의해 치유된 것처럼 활짝 깬 표정이었다. 사제는 재빨리 이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주님께서 영원한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에는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킬 때도 있다고 보바리에게 설명하기도 했다. 샤룰은 전에 엠마가 지금처럼 빈사상태에 빠졌을 때 성체를 배수한 일이 생각났다.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그랬는지 모른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사실 엠마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거울을 갖다 달라고 하더니 잠시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이웃고 두 눈에서 큰 눈물방울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리고 한숨을 크게 쉬더니 머리를 젖히고 베개 위에 푹 쓰러졌다. 엠마의 가슴이 갑자기 가쁘게 뛰기 시작했다. 혀는 입 밖으로 축 늘어졌다. 두 눈은 빙빙 돌면서 두 개의 꺼진 램프 등피처럼 빛을 잃어갔다. 영원히 몸에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인지 눈꼬리 세차게 몰아쉬는 숨결에 흔들려 움직이고 있었다. 차차 속도를 빨리 하는 그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더라면 이미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펠리시테는 십자가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고 약제사도 무릎을 어느 정도 굽히고 있었다. 카니베시는 멍하니 뜰을 바라보고 있었다. 브루니지양 신부는 침대 모서리에 얼굴을 숙이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다란 검은 법이 자락이 바닥에 깔려 있었다. 샤르른 그 맞은편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엠마에게 두 손을 내밀었다. 와르르 무너지는 파멸의 충격에 소스라 치듯이 엠마의 심장이 팔딱거릴 때마다 몸을 떨면서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죽음이 가까워진 마지막 헐떡임이 더욱 강해짐에 따라 신부의 기도 소리도 속도가 빨라졌다. 그 소리는 보발이의 억누른 흐느낌과 뒤섞이고 이따금 은은하게 울리는 라틴어의 낮은 중얼거림 속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갑자기 보도 위에서 무거운 나막신 소리가 지팡이를 질질 끄는 소리와 함께 들려왔다. 그리고 쉰 목소리가 이렇게 노래 불렀다. 따뜻하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아가씨도 사랑의 꿈을 꾼다네. 엠마는 전기가 통한 시체처럼 벌떡 일어났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동자는 움직이지 않았으며 입은 커다랗게 벌리고 있었다. 나스로 베어진 보리 이삭들. 그것을 열심히 모으느라고 나네트 아가씨 허리 굽히네. 보리가 무르익는 밭니랑에서 장님이야! 하고 엠마가 소리쳤다. 그리고 엠마는 웃기 시작했다. 그 거지의 추악한 얼굴이 괴물처럼 지옥의 영원한 암흑 속에서 우뚝 서 있는 것을 보는 것 같아 미친 듯이 절망적으로 웃었다. 그날은 몹시도 바람이 불어 짧은 속지마가 날려버렸네. 경련이 일어나 엠마는 침대 위에 쓰러졌다. 모두 다가섰다. 엠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